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규모에 따라 대규모인 시티형, 중규모인 타운영 등으로 나뉘는데 김해시는 올해 대규모인 시티형 사업지로 선정돼 사업비 전액인 15억 원을 국비지원받습니다. 사업지는 골든 루트 산업단지로 기업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워크, 기업지원 플랫폼 서비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